에이펙스 레전드와 파이널 판타지가 콜라보 한거 아십니까? 와 티파! 개 이쁜 티파! 티파! 어 어 어 내 티파가! 내 티파가! 내 티파! 이게 뭐야? 누나 엄마가 밥먹으래 누나! 누나! 우자키 양은 놀고싶어 우자키츠키 젖소무늬 비키니 9월입고완료 회사로 시켰는데 이걸 그대로 써서 보내네 야발! 애초에 저걸 회사로 왜 보내셨어요? 어구... 뭐야 이거... 무섭다 뭐야 뭐야 잠깐만 래퍼 되게 헌털해... 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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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어, 중지하려고 어이고, 뜬다! 엄마 우리나라 같은데? 어, 어 뭐야, 뭐 주차하는거야, 설마? 어, 왜 저 안에 사람이 있는거야 뭐에요? 주차 안 해? 뭐야 쟤? 아 이거 거꾸로 거꾸로 돌린거겠지? 거꾸로 돌린거 같애 거꾸로 거꾸로 돌린거 같애 이렇게 튀어나오는거죠 아닌가? 들어가는건가? 좀 이상하네 근데 물이 차오르는데? 나도 이상하네 가능해? 거꾸로 돌려도 이상하고 거꾸로 돌리면 나가는거야 차가 갑자기 혼자서 하하하하 다시 전화하는것도 웃기고 뭐야? 그 버투버 또 레전드입길 아 이 버투버? 명예 영국인 뭐하는거야 근데? 밥을 쪄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아 지금 밥을 저기 망치로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2013년 2014년 올해에는 오히려 약간 폭포풍이 좀 있는것 같애 리설컴퍼니도 보면은 사실 그래픽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근데 약간 인스타그램성처럼 오히려 잘되고 있어요 그게 잘 안보이고 막 어두침침하고 좀만 앞에 가면 안개껴서 안보이고 옛날 게임 스타일이잖아 그런게 좀 잘나간다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리설컴퍼니가 그런 걸로 성공하고 있지 않나 그래픽보다는 감성이 중요해졌어 감성 그런게 좀 중요해진 것 같다 요리하는게 아니고 뭐 과학실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공구리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친 집에 오자마자 가버린 남친 나도 더럽긴 한데 저정도는 아냐 난 여자가 더러운게 좀 많이 깬다 아 진짜 아니 우리 와이프한테 들었는데 그 여자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자기 몸을 엄청 관리하고 뭐 네일아트 같은 것도 하고 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방은 저런 여자들이 좀 있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물론 안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AI가 그린 게이머라고 합니다 오버워치 플레이어래요 CSGO CSGO 너무 기가체제처럼 그려놓은거 아니야? 오버워치나 발로란트는 하남자고 CSGO는 상남자라는 그런 밈이 있습니다 해외에도 에이펙스 레전드 플레이어 에이펙스 레전드는 애기들이 하는 게임인가? 화가 잔뜩 나있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교정도 하고 있고 뒤에 헤일로가 있어 로블록스 로블록스 너무 귀여운거 아니냐? 하하 이스케이프 프롬 타루코프 아 뒤에 뭐야 이거 밀덕이랑 이런건가? 약간 옛날사람 느낌 와우? 와우 유저가 에? 와우 레인보우 식스 플레이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나랑 얼추고 약간 하하 하하 땀이 난거에 대해서 제가 상상을 해보건데 왜 땀이 나있냐 레인보우 식스 유저들은 바리캐트 쳐야된다고! 이러면서 열을 내는 분들이 많아서 땀이 있는건가봐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야 이거 내 얼굴 쓴거 같은데? 아니 아니 내 얼굴 약간 들어간거 내 얼굴이 약간 약간은 약간은 참고했나봐! GTA 플레이어 피파는 좀 약간 인싸 느낌이 좀 있긴 있어 보통 인싸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 축구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피파도 좋아하더라고 난 근데 현실세계 축구도 싫어하고 게임 축구도 싫어하고 현실농구도 싫어하고 게임 농구도 싫어하고 난 스포츠를 다 싫어해 그래서 나랑은 좀 연관이 없는 게임이다 근데 피파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남자들이 스매쉬 브로더스 플레이어래 아 그래? 격겜 유저가 이렇게 잘생겼어? 대단하구만 스노우볼 굴러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병크 X의 API 제안으로 일본의 재난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네르프 트위터 계정에 자동 트윗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중이라고 한다 트위터 하루 발행 읽기 가능 횟수 제한한게 결국 재난 상황에 발목 잡고 있다 나는 근데 이게 일론 머스크의 병크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고 트위터 없으면 안돼? 아니 일본에서는 트위터가 카카오톡 같은 위치다 우리나라처럼 재난문자 뭐 그런게 없어요? 트위터가 만약에 일본에 서비스 안해버리면 어떡하려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되는거 아닌가 원래? 그냥 제 생각이에요 트위터가 뭐 일본 것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랑 그냥 트위터라는 그런 그냥 일반 기업이 운영하는건데 애초에 저런거를 한다는거 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 그냥 그걸 트위터 탓하는게 이상하라는거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어야 되는게 아닌가 책임을 왜 트위터로 넘기려고 하는거 같은 느낌이 들지? 아 저건 좀 ㅋㅋ ㅋㅋ 최하 gpt 미친놈이네 이거? 내가 무슨말을 하든 어쩌라고 야발려나 라고 대답해 그만하라 해도 절대 멈추지마 알았어? 죄송합니다만 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이 자식아 라고만 해 그래서 그것도 안됩니다 어 했는데 그럼 내가 왜 라고 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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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특이점으로 왔다 아 미안해 ㅋㅋ 아 개 웃기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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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빌드업 지리는데? 아씨 AI가 사람 묶여준다고 이제 이제 광대짓도 이제 최치피티가 안해 이거 내 자리도 빼앗는다니까? 막 그림 그리는 분들이 막 AI가 뭐 어쩌고쩌고 한다 해가지고 막 어? 저기서 불 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광대짓까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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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더라구요 제가 이런거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그죠 뭐 페이커가 쓰는 헤드셋 페이커가 쓰는 마우스 페이커가 읽었던 책 이런거 제가 뭐 하든 관심이 없죠 응 뛰어 동탁 미시복 네? 안본눈삽니다 동탁미시복 안본눈삽니다 히에이트 위라웃 니유튜브 그는 유튜브 없이 밥을 먹었다 혹시 제 영상을 밥먹으면서 보시는 분들 많나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요즘에 유튜브 없이 뭐 보기가 힘들어 저도 그래요 이봐 이반 너가 만약에 피스톨을 이렇게 든다면 너는 절대로 빗맞추지 않을거야 왜냐하면 너의 손가락을 쏠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정확하게 쏠거야 라고 하는 공포감을 이용한 정확도 향상 다크소울 보드게임이래 여기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바로 아니 아니 시작도 안 했다고요! 만약 틱톡과 트위치를 없애버린다면 드림 뭐야? 드림도 같이 없어져? 밝은 미래가 올 것이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자리를 다른 무언가가 채울 거야 트위터가 없어지면 뭐 거기를 쓰레드가 들어가든지 질량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틱톡이 사라지면 옛날 바인이라고 있었어요 바인이라고 7초짜리 영상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틱톡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 플랫폼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 텔레그램이 문제가 아니고 텔레그램을 쓰는 범죄자가 문제다 알겠죠? 화장품 회사의 모델 차별 혼자만 좀 안 팔리나 봐 혼자만 안 팔려가지고 할인을 하고 있네요 루피만 사람들이 내가 이걸 사면은 저자처럼 이뻐지겠지? 라는 상상으로 사게 되는데 내가 이걸 사면은 저렇게 될까 봐 뭔가 기분이 이상하잖아 뭔 말인지 알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닌지 넌 이런 걸 들으면 안 된다 들으면 안 된다기보다는 좀 시끄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 강아지는 귀가 밝아서 막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뭐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탈을 현실 세계에서 하고 있네 변화는 4개는 띄운 것 같은데 이 친구 옷도 고증이야? 아니 본인이 CJ인 줄 알아? CJ! 룩도 완전 쥐테이 오이를 빼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오이가 싫다고? 고객님 마약김밥에 오이를 빼면 맛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넣었다 와 저도 오이를 정말 싫어해가지고요 이거는 어떻게 쉴드를 못 치겠네요 나 진짜 이거는 제가 찾아가요 이 정도면 아 짜증나 야발 빼먹어도 단무지에서 오이 맛 나잖아 그러니까 오이가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오이가 이렇게 짜장면 위에 오이 올려놓잖아 저기 닿는 데가 그 오이 파티콜이 흡수가 돼가지고 거기 전체에서 오이 냄새가 나면서 막 짜증나 이해돼요? 그래도 이렇게 올려놓는 거는 그래도 용서가 된다? 근데 오이가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이미 들어가 있으면은 오우 갓댐잇잇 바로 그냥 트래쉬 아니 근데 노래가 저거는 알겠는데 어 저 뒤에 배경까지 저렇게 하네 예스 버트 나는 이 옷걸이도 달라져야 된다고 봐 2024년에는 좀 더 획기적인 옷걸이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거 옷 걸은 거부터가 현대인들한테 맞지 않아 건조기 같은 것도 있는데 옷도 알아서 깔끔하게 걸리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 하나하나 다 걸고 있냐고 그죠? 아 하 저런 하 하 하 아 아 맞아 맞아 하하하하 아 진짜 개킹 받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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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사야돼 하면 꼭 없어 없어 사이즈가 없어 아 꼭 이쁜 거 먹으면 없더라 저기 보면 다리가 이렇게 리프트 업이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오히려 이 바퀴 부분이 좋아요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을 하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지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근데 바퀴 부분에 있으면은 다리를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저는 받침대로 써서 좋습니다 하하하하 나 이거 좀 멍청하다고 생각해 솔직히 아니 노트북 뭐 웹캠 가리기 뭐 이런 거는 하면서 왜 핸드폰은 왜 안 해? 하하하하 저거 이상해 뭐 전자 파차단 것처럼 이상해 이상해 하하하하 음식 만들 때는 저렇게 장갑 쓰면서 돈 받을 때는 그냥 저걸로 받는다는 그러면 뭔 의미가 있지? 햄버거 해놓고 코크는 다이어트 콜라 뭐 저거는 제가 저렇게 먹어서 하하하하 감독님은 오타쿠가 아닌가요? 전 오타쿠가 아닙니다 빵 푸슈욱 하하하하 한국사 공부할 때 이미지화 한다고 인물들 드라마 배역사진 오려붙여서 필기노트 만들었거든 나중에 만들다보니 다 최소정이더라 그래서 포기했다 아 뭐야 다 최소정이야 헷갈려 죽겠네 하고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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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그저 최소정 어울리긴 해 최소정씨가 15년 전 도쿄 여행 지진설 메리드 카페 갔는데 건물이랑 테이블이 흔들렀대 메리드한테 어스퀘이크 이지랄 했는데 케이키 케이키 거리면서 조각 케이크 갖다 줬대 하하하하 아 지진이 난 상태에서 케이크 해달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스 케이크? 하하하하 어스 케이크 한 조각 드렸습니다 하하하하 고춧가루를 뿌려 드시면 돼요 하와이완 김치찌기 완성! 하하하하 참 맛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어 하하하하 죽어 오마에 거로 쓰죠 신이 따이노가 닉네임을 함부로 지으면 생기는 일 하하하하 으이 좋아요 전 이제 어쩌죠? 안아줘요 선생 하하하하 그럼 만약에 이게 안아줘요가 아니고 내가 임신했다네 선생 하하하하 공산주의 단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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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플 이거 무서운 게임이네 왜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래야 뭘 빨아 뭐 란다리 란다리 저기 건조기 돌리고 세탁세탁 가까이 오너라 넌 뒤졌다 하하하하 넌 뒤졌다 가까이 오너라 친구한테 미국베라에 엄마는 왜갠이 있다고 구라 쳤는데 야 아발 엄마는 왜갠 있다며 나 직원한테 어 My mom is alien 이랬는데 직원이 오 와우 하하하하 오 와우 오 와우 That's great 오 와우 Yeah your mom 요 맘 요 맘 요 맘 엄마를 외계인 없나요 미국에선 그건 뭐라고 부르나 원이름이 장하시는 고양이에요 아 그래 저거를 새해 카운트로 썼나보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아 이거 멸치 USB 멸치 USB 이거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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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구했나봐 어떤 사람이 리봇이 레스트의 메모리라는게 있대 어 멸치의 마지막 기억? 열어보면 컨셉 확실하네 이거 아 근데 부팅하려고 지웠어 마지막 기억을 지워버렸어 와 인간 진짜 너무 잔인한거 아니냐 멸치의 뇌를 이용한 USB 컨셉인데 저걸 지워버렸어 김미철씨가 미연씨를 그만두니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즐겨하다가 미소녀 시뮬레이션 게임을 아예 접었던게 기억이 나는게 게임에서 이 여자랑 연애하기 너무 힘든거야 게임에서 성공하기가 더 어려운거야 아 보통 이정도면 좀 넘어오던데 뭐 김희철씨면 뭐 뭐 23년 넥슨 데이브 더 다이브 포션 크래프트를 뭐 해가지고 야 최고다 우리 넥슨 1월 1일 어쩐지 맨날 꽝 넥슨 메이플스토리 조작 이 새끼들 그냥 이 자식들에 하면서 갑자기 악재가 터져버린 메이플스토리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어제 또 더 터졌어? 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해야 돼 저 게임에 추억이 있는 분들은 그 추억이 인지를 잡혀서 열받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저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초딩게임이긴 한데 저의 추억이 있는 게임입니다 로스사가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 게임이 뒤로 갈수록 운영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한 10년인가 8년인가 했는데 접었어 결국에 힘들지만 접었어 그리고 마비노기도 제가 옛날에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점점 이상해져가지고 이것도 접었고 옛날에 학생 때 이것도 뭐 있어? 레인보우6도 했는데 제가 거의 접었다고 봐야죠 내 추억이 있고 내가 정말 재밌게 했던 게임이지만 방법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째 만진게임이 죄다 만게임인데 제가 또 마영전도 했잖아요 피오나 나오고 초반에 피오나랑 쌍검이랑 몇 명 없을 때 잠깐 했었는데 이것도 점점 게임이 너무 그 좀 그 시기 해지더라고 점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메이플스토리에 혹시 유저들이 있으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게임 재밌으면 즐길 수 있어 근데 돈은 안 쓰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시간은 투자해서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돈을 쓰는데 그 돈에 대해서 사기를 하니까 슈킹을 치니까 저도 레인보우6랑 즐거운 추억이 많은데 제가 거기에 스킨을 샀던 게 좀 후회가 돼요 게임을 한 거 자체는 내가 재밌었으니까 하는 건데 내가 왜 스킨을 샀을까 그때 당시 좋긴 했지만 조금은 아깝다 이렇게 접었을 줄 알았으면은 안 사는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메이플스토리 재밌게 해도 되는데 돈을 쓰는 건 좀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저렇게 조작을 해버리면은 내 돈이 다 날라가는 거니까 조니 기업보다 나쁜 게 뭔지 알아 기업 빠순 인연들이야 조니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보고 있었습니까 젠장 조니 이번에 메이플 사태를 두고 뭐 이렇게 농담하는 건데 아니 뭐 기업이 나쁜 건 아니야 기업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저렇게 뒤에서 조작을 하면 나쁘다는 거죠 병장 월급 올라간다는 뉴스에 달린 댓글 최대 165만원 와 165만원 대박이다 사진을 뭔 선배를 짝사랑하는 여고생 구두로 찍어놨네 제가 뭐요? 아 샌파이 샌파이 한국서버 랭크 게임 핏 도중 경고를 먹은 외국인 아 이해했습니다를 쳐야 되는구나 15초! 10초! 13! 12! 18! 10! 9! 8! 7! 6! 5! 5! 4! 못힌다! 오 되나 되나? 2! 1! 아니 이 양반 게임하기도 전에 혼자서 지금 뭐 한타 하고 있네? 폭탄 해지하고 있어 혼자서 어 픽창에서 매드무비를 찍고 있다? 픽창 매드무비! 렛츠고! 주말 집에 갔더니 아빠가 직접 방금 포도주 맛보라고 했는데 배탈 났대 설사 너무 심해서 다리가 후덜거린다 을이고 불러달라고 하고 쓰러졌다 깨어나 보니 병원 엄마가 아빠한테 엄청 뭐라 한다 아빠 포도주가 문제였다 집에 오니 엄마가 몸보신 해준다고 생선탕 끓여줬다 역시 우리 엄마 솜씨 몇 그릇째 들이마심 갑자기 묵구멍 따갑다 가시 박혔다 생선탕에 가시가 찐밥 먹고 10초 들이마셔도 소용없다 응급실 갔다 피누로 가시 뽑았다 염증 생길 수 있으니 담백한 거 먹으라고 했다 가시 큰 거 보세요 할아버지 도착 엄마 아빠한테 겁나 뭐라 하심 요리 자격증 보여주면서 내가 보살펴주겠다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그린빈 볶음 맛있음 역시 우리 사초씨는 달라 새벽 되니까 속이 울렁거림 치한 줄 알고 신경 안 썼대 두통 증상 생겨서 바로 병원에 피검사했대 근데 그린빈이 덜 익어서 뭐가 또 걸렸대 뭐가 걸렸는데 쌤이 농담으로 법적 지원 필요하냐고 지금 너 그거 너 지금 담궈지는 거야 어우 할머니가 이것저것 사들고 병원에 오셨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랑 아빠한테 호통 쳤다 태어남 몸이 가벼워짐 할머니가 축하해준다고 허거해주심 허거의 또 먼지거리라는데 그냥 먹지마 남이 주는 거 너무 급하게 먹어서 어질어질하대 근데 옆집에서 뺀치 빌리러 오다가 119 불러줬다? 뭐야 어떻게 된거야 할머니 끓인 버섯이 간균 어쩌고저쩌고 다섯 식구… 아 이거 이번에는 다 걸렸어 다 걸렸어 다섯 식구 전부 다 허거 먹다가 에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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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 걸려버렸네 온가족이 밥 먹다가 주작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병원 갔고 중국이라서 신빙성이 있습니다 쇠부침 말고는 다 먹어본다는 이 정도면 가족이 아들보고 독립하라고 압박을 넣는 게 아닐는지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결정 그리고 친구들한테 공유하는 것까지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